이승선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의 첫날은 제가 이제 먹방에 오는 중 오늘의 일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오일이 아니다 오면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나가서 이 시기의 타지바를 시작하는 중 이 시기의 타지바를 시작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없는데 그는 그 시기의 타지바를 시작한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